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됐던 39번 문제 한번 풀어 볼 텐데 39번 문제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5번 다음에 these가 지칭한 대상이 앞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돼요. 주어진 문장 딴 데 뭐 3번 4번 다 껴들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럼 제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3번 다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everybody feels different. 예 39번 번호를 안 적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거든요. 자 39번 보고 있습니다. 자 39번에 3번 다음부터 보실게요. everybody feels different. 자 모두가 자기는 다르다 차별화된다라고 느끼고 and special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춰주는 그런 제품들을 항상 기대합니다. 사람들 옛날에는 대량 생산해서 값싸게 제공하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각자 개별적인 취향에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보면 저희 딸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음식이 연료의 개념이거든요. 앞에 놓으면 그냥 먹는다. 이게 무슨 뭐 차이가 있다면 무현 휘발유 자동차를 치면 무현 휘발유 고급 휘발유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저희 딸들은 진짜 특정한 음식을 정말 원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in reality 실제로 혹은 실제로는 these 동가요. 이거 지칭 대상 하나씩 다 따져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 설명드릴 텐데 하나씩 다 따져야 돼요. 이러한 supposedly 우리가 상상하기에 individual preferences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보는 그런 선호들은 개인적인 선호들 앞에 있는 inclination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개인적인 어떤 성향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은 end up. end up is는 결국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라고 봤던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overlapping. 겹치더라. 자 무엇과 겹치더라? with imaging. 자 현재 나타나고 있는 temporary. 단기간 지속되는. 그래서 always changing. 항상 변화하고 있는. almost tribal. 거의 뭐 부족과도 같이 형성되는 어떤 것들과 겹치더라. solidify around. 자 무엇을 집중. 무엇을 중심되느냐. cultural sensibilities. 문화적 의식. social identification. 사회적 신분. 그리고 political sensibilities. 정치적 의식. dietary and health concerns. 그리고 식단과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계속해서 변화하는 형성물들과 일치하더나. 그럼 그 형성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요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formation. 형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니까 개인의, 말하자면 개인의 preferences.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게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뭐가 붙인다? 네. 그 문화적인 어떤 관심사나 문화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뭐? 예. 취향이겠죠. 그래서 이게 형성이라는 뜻이지만 추상명사죠. 근데 S가 붙으면 구체적인 사물이나 또 사람. 혹은 문맥상 알맞은 단어를 대신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형성된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향들. 뭐가 중심이다? 문화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정치적, 계속 바뀌는 그런 어떤 취향. 이것과 겹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인들의 개별적인 취향인 줄 알았지만 사실 보면 문화 현상이고 또 정치 현상이고 이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보니까 5호남의 this. 배표. 이러한 consumer communities. 이러한 소비자 집단들. 있어? 없어? 없잖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두 가지의 취향이 겹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중심이 된다 했지 뭐 문화적 공동체, 집단이라고 지칭할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선생님, 딴 데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슨 상관이야. 5번은 구멍이 뻥 하고 뚫렸는데.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요. 주어진 문장 저는 안 보고 싶은데 봐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to generate new identities.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아까 말했던 뭐야? 개인적 취향과 정치 문화적 취향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돼? 플러스가 돼서 합쳐진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to generate new identities.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어떤 것들이 생기네요? 여기는 아이덴티티도 뒤에 s가 붙으면서 정체성을 가진 어떤 집단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5번 담아서 these consumer communities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야. 그지? 쉽게 말해서 these consumer communities라는 표현이 주어진 문장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덴티티 다음에 s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라고 보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번 앞에 있는 말하자면 formations를 보면서 형성된 어떤 취향들이라고 보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these consumer communities가 지금 지칭한 대상이 없다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미묘하죠. 굉장히 미묘합니다. 근데 뭐 시간의 순서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이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 합쳐지더라. 겹치더라 사실. 근데 이것이 결국 새로운 어떤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집단을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연간이 박IVE 한 명씩 안 했다고 salmon 있게 해결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 كل programa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때에 계절한다는 생각에 대해 알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